어린이 여러분 모두 반가워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이시간 선배님께 찬양합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신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 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시리라 우리 같이 한 번 찬양할 때는 더욱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세상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신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 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시리라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 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시리라 우리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모든 의의를 소망합니다. 생명 밑에 신 주님을 우릴 구원한 예수님 온 세계 전하세 믿음으로 전하세 무거운 죄악을 덮고서 깊게 신 주님 따르자 날아가다 주 예수님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나를 안생기해 주 어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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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쇠를 느끼고 우릴 구원한 예수님 온 세계 전하세 믿음으로 전하세 무거운 죄악을 덮고서 깊게 신 주님 따르자 날아가다 주 예수님 고고 오겠네 오겠네 찬양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곳이 우리의 자리 뒤돌지 말고 멈추지 말고 다시 한 걸음 나가리 무거운 죄악을 덮고서 빛빛이 신 주님 따르자 바라나타 주 예수님 고고 오겠네 오겠네 바라나타 바라나타 주 예수님 고고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이대로 살아가는 우리 월드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친구와 함께 축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정말 나는 정말 실수 많지만 내로 걱정 있지만 나는 실망하지 않아요 내게 멋진 비밀이죠 나는 정말 겁도 많지만 내게 멋진 비밀이죠 내게 기쁜 소식 있어요 나 사랑하네요 나는 특별해요 나는 특별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특별해요 예수님 나를 구원했으니 우리 옆에 친구 축복할까요 너도 특별해 너도 특별해요 예수님 너를 사랑하시니 우린 특별해요 우린 특별해요 주님이 꿈을 축복했으니 나는 정말 나는 정말 실수 많지만 내게 기쁜 소식 있어요 내게 멋진 비밀이죠 나는 정말 겁도 많지만 내게 기쁜 소식 있어요 내게 기쁜 소식 있어요 나 사랑하네 나는 특별해요 나는 특별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특별해요 예수님 나를 구원했으니 우리 옆에 선생님과 친구들 축복합시다 너도 특별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우린 특별해요 주님이 우릴 축복했으니 나는 특별해요 나는 특별해요 나는 특별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특별해요 예수님 나를 구원했으니 우리 옆에 친구 축복합시다 너도 특별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우린 특별해요 주님이 우릴 축복했으니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나는 나를 사랑 생명의 말씀 바르게 주신 거룩한 명령 말씀 따라 그는 따라 날마다 숨조합니까 밤에 날마다 숨조합니까 나는 미련하여 난 미련하여 난 미련하여 주의 Irene 기도하면 석냥님이 기도하며 깨단라 날마다 숨조합니까 주의 Liebe 맞이 날마다 새해 채우니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우리 큰소리로 외칩시다 우리 이 시간 더 크게 외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는 더욱더 힘차게 지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나는 미련하여 미련하여 주님 깨달을 수 없지만 기도하며 성령님이 깨닫게 하네 나는 나야 성조할 수 없지만 주의 보며 날 따라 새 힘춘해 말씀 달아 뭐라구요 더 크게 외쳐볼까요 아멘 주님 명령 순종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명령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뤄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듯 이룰 때까지 기다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영어로 한번 고백합시다 인 히스 타임 인 히스 타임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영어로 한번 고백합시다 인 히스 타임 아멘itous 타임 아멘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